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5일 일요일 인데요 오늘 오전 11시에 여러분들 구독자를 위한 특별 종목 상담방송도 하려고 합니다 고지해 드립니다 그리고 닥터 케이 tv 가 방송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특별 기념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어 나중에 11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참석하십시오 어떤 이벤트를 하고자 하냐 하면요 제가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장중에 서로 주고 받았던 채팅들이 있죠 제가 방송은 지금 현재 아침에 아침 스팟 시왕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장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의 주식 시왕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기초 강의 방송을 하고 있구요 어 조만간에 실시간 매매 방송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크루도일로 하려고 하고 있구요 그 방송만 해가지고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좀 많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오라고 보이죠 저 포함해서 다섯 명입니다 합이 제 지인들입니다 그러나 제가 방송 1주년이 됐고 제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혜택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분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무료 여기 있죠 그런데 이런걸 무료로 무료입니다 무료 닥터케이 나중에 이렇게 유료로 전환하는거 아니냐 절대 없거든요 닥터케이 그런거 안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채팅방 나중에 선정을 해서 한분만 모실겁니다 마냐 모십니다 저는 제가 책임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물론 여기서 투자에 대한 제 책임은 없겠습니다만 제가 책임감 있게 방송을 하려고 하고 모든것을 책임감을 가장 중요시 얘기고 명예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해드려야 될 이유도 없죠 다른 분들한테 제 방송 열심히 듣지도 않고 하는데 제가 뭐 그렇게 할 이유 없잖아요 그죠 열심히 들으시고 제가 판단해서 그분께는 제가 저런 혜택을 좀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에게는 제가 한분만 딱 선택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다가 한분만 제가 이전에 참석했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거 다 포함해서 제가 한분만 딱 선정해서 채팅방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케이 방송 TV 방송 1주년 기념 이벤트입니다 한분만 제가 무료 채팅방 초대할 것이고요 오늘 오전 11시에 종목 상담 방송 할테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1대1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주말인데 아침 9시 반이면 주말 시간 치고는 좀 빠르잖아요 하지만 닥터케이 11시에 방송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